지난밤 국민 배우 서민아 씨의 SNS가 화제였는데요. 서민아 씨는 르블랑 로즈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게시글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댓글들이 연이어 달리며 로즈팩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공정장은 제대로 책임져야 할 거예요. 원료비 빼돌려 얼마나 부자 되겠다고 저지런료를. 확실한 거야? 공장장님 본인도 인정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면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지. 끝까지 오리발 내리면서 책임 안 지려고 하잖아. 하천공장 바꿔! 먼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고. 언제 원리안칙 따지고 있어? 시간 갈수록 우리만 손해야. 공장에 하천계약 해제 통보하고 언론엔 우리도 피해자라고 보도해. 저 회장님. 상급한 대처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무고하지가 않아! 공장장 잘못은 강팀장하고 내가 현장에서 확인했어. 홍보팀에 보도자료부터 넘겨. 강팀장. 강팀장. 네. 강팀장. 강팀장. 네. 잘못했어. 강팀장이 무슨 잘못은 공장장애였지. 르블랑은. 르블랑은 그 이름처럼 하얀 순백의 회사야. 르블랑은 무결점이고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온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로즈팩 리뉴얼 완성시켜 그 정도도 해내지 못하면 그 짜리. 네 차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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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례야.